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사람에 집중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앤피플, 네. 첫 번째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인위적 지원 덕에 당대표가 됐다라는 얘기에 김기현, 한동훈 당원 모욕이다. 발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한동훈 후보가 당을 위해 온몸을 던져서 헌신하면서 지켜오고 계신 책임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인위적으로 당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냐라고 김기현 대표 선출됐을 때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원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동석 의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가 전에도 한동훈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도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김기현 전 대표가 이번에 좀 발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친윤 세력이 본격화됐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결국 김기현 전 대표나 지금 지자체장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사실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만약 대통령실과 어긋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난을 내는 것 같은데.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적대시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나감으로써 이런 모멘텀을 제시해야 결국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정말 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친윤계의 입장에서 나온 목소리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 이재명 대표였었죠. 같이 볼까요? 수원지법 무서웠나 이재명 대북손금 서울서 재판을. 이재명 대표 대북손금 관련한 이 재판 원래 수원지법에서 지금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겠습니다. 나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수원지법 무서웠나 에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짧게 여쭤봅니다. 이거 병합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 사건이 좀 많이 다른 성격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병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은 대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형사 소속법사 토지 관할 그러니까 이제 담당하는 재판부의 지역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중앙지검과 수원지법에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건에 따라서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떤 재판 편이나 또 소송 경제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가능성이 있다,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